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5G로 안 갈 수 있나요? 6G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5G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김홍식 상우님.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렵게 저희가 체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5G. 5G의 우리나라의 대표명사가 우리 또 김홍식 상우님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뭐 과찬이시고요. 어쨌든 저희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담당자다 보니까 통신하고 네트워크 장비 쪽을 제가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참 감동 있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안 갈 수가 없지. 어떻게 5G가 다 이렇게 포니 깔리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도 깔아야 될 거고 일본도 깔아야 되고 중국도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대신 그렇지만 사심 없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특히 장비 관련. 왜 이 모양인지. 일단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약간 놓친 부분 자체는 저도 하나 실수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예측을 좀 간과한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 버라이진 이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추가적인 이벤트를 마련할 걸로 연말 연체는 좀 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의 버라이진 자체는 가을에 주가 상승이 결정적인 기회가 됐었고 사실 기억하시면 작년도 9월이 5G 고점이었어요. 작년? 네, 작년 9월이. 9월이? 네, 그래서 사실은 대표 전망인 킴 W도 사실은 작년 9월이 재작년보다 높아져 주가가. 그리고 에이스테이크나 남부지 후발 주자들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그릴 때가 작년도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9월 초에 다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해가 막대한 상태일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조금 분위기가 연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거를 생각했던 결정적인 게 AT&T 쪽에서 삼성전자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도 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이벤트 드리븐이 될 거다. 어차피 저희는 실적보다는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은 후행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아무래도 수주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AT&T가 결국은 탈락했어요. AT&T가? 그러니까 AT&T의 삼성전자가 탈락을 했어요. 수주에. 그러니까 장비업체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시 발표는 저번 주 주말에 있었고. 아니 그 탈락했다는 건 언제 알려진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보도가 나온 거는 저희 국내 언론 뭐 해외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국내 언론에서 저번 주 주말에 나왔죠. 금요일날 밤에. 삼성전자가 탈락했다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2월 19일부터였어요. 탈락했다고? 그러니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매를 먼저 맞는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미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다 얘기하겠다 싶어서 제가 시장에다 얘기한 게 2월 19일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게 2월 26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19일부터 벌써 지금 3월 11일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투맨성 많은 매매들이 나왔었고. 특히 기간 투자가들을 비롯한 연기금이나 많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간들 쫓아 팔면서 일부 개인테리 투맨까지도 최근까지 발생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연초에 기대했던 AT&T 이벤트가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약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있다고 봤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이제 패닉 장세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배팅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버라이진밖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앞이 약간 캄캄해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저번 주 주말 정도부터는 캠 더블유가 이제 대표 종목이니까 캠 더블유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노아리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종목군으로부터는 바닷건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서히 사전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단은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5G 관련주를 보실 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타는 안 되고요. 저희 섹터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신축 좋아하셔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큰 거 노리시고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5G 장비 섹터라는 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섹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금융 투자 관련된 투자가 미팅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5G 장비주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섹터다 보니까 단타는 일단 안 되고 단타 하실 분들은 일단은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기본이고 암묵할 때 들어가야 돼요. 암묵 속에서 들어가서 빛이 날 때 팔고 나오는 섹터가 저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냉정히 따지면 지금 시커먼 암흑에서 특별하게 호재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암묵 속에 들어가서 빛날 때 팔고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통신사가 전 세계에 주요국들 통신사가 500개, 1000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 나라별로 한 3, 4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뭐 ANT, 버라이전 뭐 이렇게 몇 개 있겠죠? 네 개 있죠. 그러면 그 회사들에 들어갈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든 아니면 노끼아든 어디든 그것도 역시 몇 개 회사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회사들 그러니까 수주 발주할 회사들 그다음에 수주를 노리는 회사들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회사들 갖고 이제 주요국들 뭐 이거 따져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계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수주에 대해서 제가 점치는 거가 이렇게 변명 같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AT&T에 대한 삼성이 여태까지 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AT&T 정도는 되지 않을까로 판단했죠. T모바일까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AT&T가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수주할 게 또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안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은 전반부 라운드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제 1차 5G 관련된 라운드는 사실 끝난 거고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물론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시장이 남아있고 특히 인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큰 최대 시장이 미국에서 사실 버라이진 외에는 이제 삼성이 수주를 못한 게 이제 시장이 큰 실망을 준 거죠. 그런데 저도 약간 놓쳤던 부분이 AT&T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결정적인 패인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또 상당 부분 됐다는 게 또 저희 판단이라서 뭐 제가 오늘 3%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조금 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출현하는 시점 자체가 또 공교롭게 장이 좋을 때 와가지고 올라간 상황에서 출현하는 경우도 공교롭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장비 회사 섹터를 감안하면 암흑 속일 때 와서 제가 사실 사러 가는 게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맞는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암흑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수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준 또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지금은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 전반부는 끝났다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 일본 분위기가 좋냐? 삼성만 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자체도 저희가 시장에 대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투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저희는 삼성전자 쪽의 기대는 많이 낮추라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삼성이 수주를 많이 하겠지만 기대치보다는 못할 걸로 봐요. 아니, 예를 들면 삼성 말고, 노키아니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 장비를 안 씁니까? 우리나라 장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MW나 인워리스나 특정 종목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5G 장비의 전체 섹터의 분위기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5G 장비 섹터는 속해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면 특히 중소장비 업체들은 사실 기대를 얻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그게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정 프로님 말씀에 조금 토를 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삼성전자만 있니? 노키아, 에릭슨, 후치지도 있잖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잘못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렇진 않아. 국내도 있고 일본, 유럽, 인도도 있고 특히 유럽하고 인대는 이제 벤더 설정이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가 설상 못해도 우리가 지금 그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시장도 꽤 있을 수 있어. 특히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 판이고 삼성뿐만 아니라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다 세계 회사가 시장을 다 나눠먹는 구조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또 국내 시장이 여름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재작년에 사실 저희가 주었던 게 국내 시장의 활성화 때문이었잖아요. 2019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로의 회기가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 게 다소 2, 3개월 정도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섹터를 계속 보면서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 주가가 정직하게 올라간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실망감이 반영됐을 지금 시점에 제가 아까 서서히 바닥에서 들어가는 시점을 찾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설명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인 건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바닥이 계속 갈지 아닌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갈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도, 유럽, 일본 이 정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공간은 충분히 좀 있습니까?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하고 일본 시장은 적지가 않아요. 다만 일본하고 인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만 보면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총체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보다 부진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당초에 네트워크 장비 쪽 올해 기대 매치를 5, 6주 정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제 판단으로는 3, 4주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사업 계획에 5, 6주 정도를 잡아놓고 사업 계획을 잡았다면 실제로 보면 많은 밴더를 선정을 통해서 매출, 그러니까 수주를 주려고 했을 거예요. 하청 업체들한테. 그러면 저희 하청 업체에 임하고 있는 업체들의 타격은 더 커요. 왜냐하면 물량은 예상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두 배 이상의 많은 물량을 가정해서 삼성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업체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미국 매출 최대 매출했을 때보다 이렇게 5G 호황장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삼성전자 매출은 미국형만 보면 오히려 수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특정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시장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좀 반대로 그 부분만 또 제가 최근 2월 달에 많이 떠들었더니 그 부분만 가지고 또 너무 실망하시는데 역으로 지금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자체는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시장이란 게 뭐예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려고는 인도나 그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일본 시장 같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삼성전자나 특정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서 저희가 수줍받을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직납이라고 해서 통신사 직접 진출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후지츠나 NEC랑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거기에 직접 납품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특히 상위 업체들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상위 업체들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이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리 독보적으로 자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장비 회사들이 인도 시장을 만만하게 내줄 것 같지도 않고 하웨이가 빈 공간을 삼성전자가 다 차지할 것처럼 국내에서는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저도 작년도 연말에 AT&T 관련된 분위기를 얘기하고 나서 연초에 스탠스를 바꿨죠. 그래서 제가 AT&T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얘기한 이후에 한 20일 후에 발표된 건 결국 탈락이었는데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은 삼성전자 관련된 올해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체들의 반대로 선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인도나 유럽 시장에서는 어차피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럽이나 인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출을 따낸 거에 대해서는 주가 반영은 똑같이 있을 건데 인도 시장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의 단일 사업자인 버라이진 정도의 대략적으로 절반 이상의 매출을 저희가 릴라이언스 지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랑 상당히 관계가 좋고 또 노키아랑도 관계가 좋았던 대표적인 인도 사업자였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3, 4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통신 쪽에서 급성장하면서 최근에는 돌연 1등으로 성장을 했고요. 릴라이언스?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 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K그룹 같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재벌 기업이 통신 부분에서 뛰어들면서 통신 1등까지 치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업이 혹시 회장이 인도 한가운데 40여 층짜리 혼자 집 짓고 엄청 부잣집에 딸내미 결혼하는데 이재용 회장 가고 그 집이 혹시 릴라이언스 그룹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보도 잘은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계신 재벌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SK그룹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못할 리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앞서 저희가 AT&T의 삼성 수주 불발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님의 부재도 일부 언론에서 시작했지만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밀렸다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저희가 계속 늘어놓을 이유는 없고 지금 앞으로 기회인이 뭐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트리거로 보고 있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봄에 인도 지역에서 릴라이언스 지호를 좀 보고 있고요. 제가 3% 저번에 왔을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는 인도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인도 주파수 경매가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지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관련돼서 특히 릴라이언스 지호가 전체 주파수 경매의 5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투자 범위는 많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우울한 소식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게 앞서 정 프로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키아 에릭슨 쪽하고 저희가 연결거리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생겨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버라이언진이 5G 관련된 3.5, 3.7에서 주파수 획득률은 전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예상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저희가 벤더 숫자가 늘어나서 찢어먹으니까 그에 대한 볼륨 자체가 기대보다 적다는 거지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역대 최고치 정도를 사업자별로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가능성은 낮아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수주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이 올라가는 기대감 국내 쪽까지 포함하면 실적은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대더스업체들이 부진할 거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서 일본이나 인도 쪽 그다음에 국내 쪽이 반전 트리거가 될 걸로 보고 수주는 여름 정도부터 일본, 인도, 국내 쪽이 이슈가 될 건데 특히 국내 쪽은 단기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구조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국내에도 5G 장비 아직 깔릴 게 많아요? 국내 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논란이 많은 거는 5G 장비 투자를 통진삼사가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했다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코로나 핑계인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5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2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지국수로 보면 5G가 전체 기지국수로 10%예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5G 기지국이 당연히 트래픽에 많이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페이스로 가면 저희가 올해 5G 가입자가 전체 휴대폰 가입자가 40%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텐데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냐라는 이슈를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통신 3사들이 투자가 작년도 4분기,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극도로 지어진 상태인데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냐를 저희가 또 고민하면 국내에서도 여름부터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국내가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것 같고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인도나 일본 쪽, 그다음에 하반기 유럽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도나 일본이 설령 수지가 안 되더라도 지금의 주가보다 더 낮아질 건 없습니까? 유럽하고 인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주가가 선반영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실망한 상태니까 지금은 냉정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버라이전 수주 직전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미국에 대한 수주 정가 정도만 일부만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AT&T가 떨어진 거에 대한 주가 반영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버라이전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 자체는 주가가 어쨌든 간에 오른만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AT&T는 반영이 돼 있고 여기서 국내나 유럽 인도가 수주나 실적 측면에서 뭔가에 트리거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죠. 아까 말씀하신 노키아, 에릭슨 이런 회사들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긴 있죠?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에 그러면 삼성전자만 왜 너는 얘기라고 에릭슨하고 노키아도 미국의 우리나라 업체들을 통해서 납품이 될 텐데 그 얘기는 왜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KMW도 에릭슨이나 노키아하고의 거래선이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 후치찌도 미국에 납품이 있으니까 관련 매출들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량 자체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통한 미국 매출이 비중이 높아서 저희가 그걸 강조 안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게 KMW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업종 대표적인 성격이니까 조금 브리프 드리면 일본 시장이 국산화 장비 강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자국 업체들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니시나 후치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본 통신사 아시겠지만 4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거머나 KDDI나 소프트뱅크나 나쿠텐이 애니시나 후치찌를 통해서 만약에 장비 구입을 하면 세율 자체를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본 업체는? 네. 그러니까 국산 장비 업체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오던 거죠. 일본 총무성에서.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향후 중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나타날 건데 이거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악재인 건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다만 삼성전자의 일본 시장을 통한 매출이 업체들이 절대적이냐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부를 많이 상의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구조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KMW나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랑 거래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무 천편의 일적으로 간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수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그냥 사업 시작하는데 거기에 계속 납품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는 있다. 네. 그리고도 특정 업체지만 KMW나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KMW에 대해서 아직 일본의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편인데 지금 사실은 극단적으로 후치찌가 지금 같은 기대감으로 만약에 계속 수주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다면 사실은 과거 삼성을 통한 미국 매출보다 볼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재료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특정 사업자 몇 군데에 국한된 이슈고 전체 5G 섹터 자체 해당된 이슈가 아니니까 저도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특정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우 큰 재료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개별 업체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 후반전쯤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어떤 장비 설치 같은 거를 지금 좀 미뤄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미뤘죠. 그럼 그것도 역시 백신 맞고 하면 확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5G 장비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언택이 좋죠. 왜냐하면 트래픽이 증가해야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컨택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 투자를 하려면 코로나 하면 건물 안에 못 들어가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로 겁나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백신들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론 정도가 되면 상당 부분 코로나가 지금 상황과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쪽에서도 5G자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꼭 못했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5G에서 확신들이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험적으로 보면 5G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점 구차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뜬구름이었다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특히 해외 쪽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5G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예전에 강조들은 IoT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해외 GSM에 같은 해외 통신 사업자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연체 CES라든지 많은 사실 유력 단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차에 IT 쪽에서도 단말 수급들이 전부 다 5G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통신사든 좋든 아니든 5G에 대해서 많이 푸시도 있고 내부 안에서도 고민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면 물리적으로 투자기에 좋아지니까 하반기 정도부터는 물고를 틀 건 봐요. 하반기 정도부터 물고를 트게 되면 주가는 언제부터 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고가 틀 분위기가 감지될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5G, 5G가 뭔지도 모른 시점부터 주가는 따블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버라이징 9월 달에 수주기업 공시가 나온 게 9월 초인데 주가는 6월 말부터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 넘어서 고민했던 게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사실 약간 반전의 트리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시점은 냉정에 따지면 5월은 돼야 돼요. 5월? 네. 빨라야. 그런데 5월에 사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5, 6월에 달라질 거를 감지한 투자가들이 사실 미리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9월 달에 미국에 대한 이슈를 감안하면서 사실 6월부터 저희가 이제 약간 피칭하는 모드로 갔었는데 실적은 제가 틀렸지만 주가는 사실은 7, 8, 5, 9월 달에 강세를 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 전략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 출연하면서 또 고민했던 게 그러면 5, 6월 정도쯤에 어팡이 토나는 게 약간 느껴질 텐데 그때 가서 피칭하는 게 맞을지 지금 하는 게 맞을지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일찍. 네. 그래야 낫지 않을까. 그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수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희망이 꺾인 상황이라면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10%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사실은 뜬걸음일 수도 있는데 사실 5G 관련 IoT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실 진짜로 뜬걸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뜬걸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적 예측지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멀티플에 대해서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테슬라나 일부 바이오 업체들처럼 이걸 어프로칭하시는 게 맞지 냉정에 따지면 PER 30배, 40배인데 비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낯설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IoT로 넘어가는 시점이 냉정에 따지면 올해 연말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실히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는 여기서 캠 W나 예를 들어서 인우아리스가 여기서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갑니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예스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었음에도 주가는 정거점을 넘어섰고요. 대다수 업체들이. 올해는 IoT에 대한 실체가 연말에 나타날 거고 내년이 IoT의 원년이에요. 그러면 사실 5G가 IoT로 넘어가는 정도에 대한 느낌까지는 전달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끝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까지도 보지 않았는데 주가가 미리 내려갈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보니까 사실 내년도까지는 제가 여기서 5G가 안 된다고 얘기해도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까지는 5G 관련지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든지 PR의 100배든 200배든 주가는 저를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또 설득당하고 있는 이 정프로. 그런데 저희가 주식에 대한 어프로칭은 단순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 이게 제가 5G 장비에 대한 특성을 계속 20년 동안 봐도 결국은 기대감에 선반영의 주가가 먼저 반영되고 실적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빠졌던 게 20년에 반복된 역사였고요. 지금 5G는 계속 말씀드리고 LTE나 3G보다는 오래가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IoT로 연결고리인데 지금은 원스텝 같은 거고 투스텝은 IoT 스토리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IoT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진짜로 얘기했던 스마트 시티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혹시라도 통신사를 통해서 시장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팽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PR에 대한 어프로칭 자체는 사실 그리 맞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막 질문을 쏟아주고 계신데 그럼 제가 그걸 좀 정리하면서 우리 홍식이 홍아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후반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여러분의 질문 좀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자 밥알 흑임자 매수했지? 밥알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백년화편 밥알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백년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어디를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 규제 속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어디인가 파션 김학렬 소장의 20년 노하우를 통째로 알려드리는 책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입지의 히스토리가 결정하는 미래 가치의 요건 발로 뛴 임장으로 알아낸 입체적인 부동산 답사기의 정수 숨어있는 오르는 집 지금 알려드립니다. 파션 김학렬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빛 비즈 네. 여러분 이거 무슨 기업 이거 주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조금 우리 또 3% 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지금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RFHIC의 겐TR이라고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겐TR의 쇼티지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이게 무슨 이슈죠? 장기적으로 보면 고주파의 활용도가 올라가면 이게 한마디 화물 반도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 반도체?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기존에 화물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겐TR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3기가 일지로 갔을 때는 유의미한 TR로 바뀌게 되고 TR이 뭐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약자죠. 아 트랜지스터. 그런데 이제 이게 4기가 5기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필수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득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특화돼서 잘하는 해외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스미토모하고 국내 아래페셋 정도가 대표적이고 원래 지금 LXP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 쪽에도 최근에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업체가 이걸 원래 잘했었는데 겐TR 쪽으로 별로 치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존에 2기가 일지 1기가 일지 대역에 일반적인 기존의 TR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지금 고주파 쪽에 특화된 TR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이라서 사실 이 상태로 만약에 전 세계 주파수가 3기가 일지 5기가 일지 대역으로 변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몰랄 수 있는 건 맞죠. 다만 최근에 이 회사들의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로 3.5, 3.7쪽에 대한 치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하는 걸 보면 3.5, 3.7쪽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버라이진,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 등을 제외하면 이번에 인도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3기가 일지 주파수 경매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향후에 이런 쪽까지는 생겨날 수 있지만 사실 시장 자체는 아직은 미국 버라이진, 우리나라 국내 그다음에 향후 유럽의 일부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이쪽에 대한 주파수에 취중하고 있지 않는 점이 단기적인 핸디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파수의 활용 범위를 보면 고주파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가치 매수가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버라이진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수주 기대감은 과거의 기대감은 좀 약화된 상황이고 하지만 한 2, 3년 정도를 길게 늘여다보면 일단 수급 상황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산 네트워크가 미국 자회사하고 주가가 너무 따로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복합적인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영향이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DGS라는 자회사하고 이 회사의 주가 연동성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DGS랑 특별한 이슈가 없던 또 연동하다가 최근처럼 5G 관련주가 같이 국내에서 급락하면 또 그쪽하고 연동하는 특성을 보여요. 그러고도 좀 특이한 게 DGS라는 업체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2주 전 했어서 충분히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거를 인지를 했을 법도 한데 일부 투자가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인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후행적으로 반응한 측면도 약간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5G만 깔기 어려워서 자율주행 등등을 위해 저궤도 위성으로 그냥 간다던데 이거 맞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성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브리프 하신 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그분한테 이 질문을 하면 끝난다고 봐요. 쌍방향이 가능한 통신인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위성이? 네. 그러니까 위성 통신의 가장 큰 핸디캡은 쌍방향의 통신을 했을 때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결정적인 핸디캡이에요. 만약에 머스크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 해결한다고 하면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쌍방향으로 됐을 때 그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위성 통신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쓸데없이 이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서 통신사들은 다 철저하게 쌍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대화형 채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쌍방향인 거죠. 아시겠지만. 단방향은 일방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GPS를 사용하신 분들은 그게 일반 그 다음에 예전에 케이블 방송 보신 분들은 그게 일방 통행의 대명상구고 그런데 저희가 쌍방향이 현재 익숙해져 있잖아요. 쌍방향 자체는 양쪽에서 신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성을 띄운다 그러면 답이 안 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화웨이 쪽으로도 우리가 수출을 하죠. 화웨이도 또 장비업체로 굉장히 큰 업체니까. 네. 그래서 그 회사로도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꽤 수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수출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 번. 화웨이라는 회사가 준비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5G 장비 쪽으로는 아직까지 꽤 큰 회사입니까. 네. 그 회사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금 이름 나온 여러 회사들 가운데 화웨이로 수출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웨이나 GTE가 사실은 미국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저희가 판로가 끊어졌어요. 그게 왜 끊어졌냐면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나와서 향후 일본 시장도 중국에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왜 끊어졌냐면 하웨이하고 GTE가 미국이나 미국의 친미국가들에서 판로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자국 내 쪽에서 만회하려고 하웨이나 GTE의 물량을 거의 집중적으로 미뤄줬어요. 물론 일본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웨이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 GTE가 30% 정도를 가져가고 유일하게 에릭슨이 전체 10%를 가져가는 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면서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외 장비업체들한테 부품 대준 업체들한테 우리 쪽에 라인을 써가지고 철저하게 중국이나 대만업체와 협업해서 우리한테 장비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은 그쪽이 편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국내 쪽도 문제가 될 거고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위 쪽에서 자연스럽게 매출권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GTE까지도 미국하고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만약에 GTE도 하위랑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GTE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눈가리고 아웅 분위기인데 그냥 외산 장비업체들 부품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껍데기시고 소프트웨어 입혀서 파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본 자국 로컬 업체들하고 영업관계가 좋은 업체들은 오히려 기회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도로 사실은 약간의 무역 간행에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할 가능성도 낮지만 일본의 로컬 업체인 NEC나 후치찌한테 기회인을 같이 모셔야 돼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NEC랑 후치찌랑 관련된 기회인이 없는 업체들은 일본 시장에서도 사실은 크게 좋은 게 안 보이는 상황이고 NEC랑 후치찌랑 되게 침묵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5G 장비를 갖고 있는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 말고 비삼성의 비율이 높은 비중이 높은 지금 어차피 다 같이 한 2, 30%씩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차라리 이러면 삼성에 좀 몰빵한 회사는 좀 털고 비삼성 쪽인 회사들로 옮겨가는 거 이거는 괜찮은 전략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괜찮은 전략인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강하게 권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정 프로님 말씀하신 전략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관련주들의 납폭이 너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일부 비삼성 관련주들이 작년도 9월 달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삼성 관련주들은 거의 반터막이 난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터막이 난 종목들을 팔아서 삼성에 빠진 종목을 사라고 얘기하기엔 약간 난해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적정한 시점에서 일부 교체 매매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도 봐요. 다만 꼭 필수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반등할 때 또 납폭까지 먼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복합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6G는 아니죠? 6G는 지금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6G는 2027년도, 28년도 정도부터 상용 서비스 계획이 나올 거고요. 27년, 28년? 2027년도, 8년도. 그런데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선행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 서비스 도입이 도입이 아마 가장 먼저 도입하는 나라의 기점은 아마 2027년도, 28년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2025년도부터도 움직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앞으로도 4년이 남은 거니까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고 그런데 6G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거는 CS에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IoT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5G가 1단계는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였다면 2단계는 IoT를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G는 IoT 서비스를 다 발전시키는 단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를 저희가 궁극적인 비전을 IoT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6G는 IOE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Everything, 모든 사물들을 무선으로 돌리겠다는 거를 종착점을 6G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저희가 진짜로 영화 속의 한 정면을 펼쳐주겠다는 게 현재 사업자들의 결국은 목표이긴 하죠. 2023년? 2030년. 2030년. 2030년이 되면 진짜로 저희가 자율차들이 시장에서 쌩쌩 다니고 그다음에 일부 드론이 뛰어당기는 그런 사회 자체를 목표로 하고는 있어요. 영화 같은 장면이 이미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G에 대한 표준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시면 방향성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5G의 그거를 일부 저희가 IoT로 올해 연말부터 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IoT 스토리를 강가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조정을 전방위적으로 받았잖아요. 이 받은 상황에서 특히 5G 장비 쪽으로 많이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이 상황에서 어차피 다른 종목들이 더 희망이 좀 보인다면 그리고 5G 장비 쪽이 아무래도 수주도 더 이상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불투명하고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5G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정답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니 얘를 어떻게든 그래도 좀 회복을 좀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나가더라도 나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5G 장비주를 팔고 다른 섹터로 이 손실을 혹시 보셨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이 가격에 사서 조금 수익이 났다가 현재 본전까지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적절치 못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선 일부 재건축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지만 진짜 딱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호재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섹터인 거예요. 저희가 수줍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저희 아파트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건데 그럼 지금 저희가 암모 같은 상황에서 암모가 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특정 아파트가 갑자기 재건축 소식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 통해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수가 지금 1,100포인트나 2,000포인트면 이런 고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 3,000에서 지금 저희가 지수 포인트를 얼마까지 일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2배 정도의 지수 상승을 갖다 기대하시는 분은 시장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G 장비지의 상승 탄력을 감안하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신 분이나 손해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더라도 존버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날 수 있어요. 탄력성은 5G가 확실히 더 셀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3년 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다들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버라이준 관련된 수주 기대감으로 특정 종목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승폭을 보면 사실은 한방이 있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기분 좋으면 3배, 4배까지도 가고 기본적으로 한 번 올라가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팔거나 다른 쪽에서 많이 하겠다? 이 가격에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연말에 매우 높죠. 그런데 그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처음에 2017년 그때 올랐을 때는 정말 5G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기대감, 거기에 빵 한 번 간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완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좀 괜찮았던 거지 이게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훨씬 더 좋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지수 상승 대비해서 똑같이 올라갔다가 지수 대비해서 보시면 저희 네트워크 장비 섹터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셔야 되는 게 냉정에 따지면 지수에 별로 연동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작년도 연초나 그다음에 재작년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수하고 따로 놓는 게 수태 많고요. 수주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수 때문에 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도 똑같지만 지수 올라가도 상 안정은 계속 빠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름에 썸머 랠리에 볼 수 있던 거는 결정적으로 딱 하나예요. 미국 수주 가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다들 킴 더블유만 하더라도 그 당시 주가가 4만 원대, 그때 아마 5만 원까지 빠졌던가요. 그러면서 9만 원까지 올랐던 저력은 결국 5G 관련된 미국 시장에 대한 계약이 되감이었고 지금 그건 뭐가 있냐. 저희가 지금 시작도 안 할 시장이 아직은 전 세계에 많이 널려 있죠. 사실 냉정에 따지면 일본 시장도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인도는 아직 벤더 설정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한국 시장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구 커버리지는 딱 10% 된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많은 데다가 IoT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진화 시리즈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어필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 있는 상황이죠. 다만 올해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잘 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인이 연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수출을 또 한 번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올해 연초 분위기가 상당히 기대 밖으로 안 좋은 게 사실은 결정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미스였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약간 전략적인 미스가 연초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미스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판을 바꾼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도 현재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다 끝난 게임인 게 아니라 넷로드의 추가적인 수지에 대한 입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는 연초 주가에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여름부터 하반기 스토리를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에서 반영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가을 정도에서 길게는 겨울까지 주가 승승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는 높다고 봐요. 지금이 제일 어두울 때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일부 IT 부품 섹터처럼 이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분기는 좀 보류하다가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사서 아니면 투자기가 들리면 사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칭해서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섹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갖다가 배제하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사서 보유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재료가 터질 때까지 보유해야 되는 섹터예요. 그건 명백해요. 그래서 기대했던 수주가 터질 때까지 그냥 그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극단적으로 1년이든 들고 있어야 되는 섹터거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통신주 한번 살짝 언급해 주실까요? 통신주는 보유혁신 밴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KT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KT? 오랜만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KT인데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통신주하고 소위 말하는 이동존 알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내는 요금이죠. 한 사람이 내는 요금과 통신주의 연결고리는 매우 깊어요. 왜냐하면 매출에 대한 성장이 거의 없는 섹터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때 주가가 반응하는 게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물론 통신주가 IT 부품처럼 가지는 않아요. 절대. 저희 5G 장비처럼 근처에도 못 가죠. 다만 이게 누적으로 1년, 2년을 보유했을 때 배당을 먹고 캐피탈 게인까지 가면 한 2, 3년 보유했을 때 수익이 의외로 시장보다 좋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5G로 알프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접근이 가능한데 보통 이랬을 때 저희가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기대 배당을 왜 연체 쓸데없이 얘기를 하냐면 통신사의 밸레이션을 저희가 보통 PR이나 PBR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요. 가장 좋은 지표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달 배당 수익률이 5%, 6% 이렇게 돼 있으면 통신주를 말 그대로 제가 얼마 전에 꼬마 빌딩 사느니 KT 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사서 저희가 알프가 올라간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팔고 나오는 게 통신 섹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KT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5%, 6%까지도 나온 상황이에요. 3, 4 중에 제일 높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기준 보면 6%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통신주는 접근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대 배당 수익률이 좋으면 들어가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실적이 그다음에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장기 모의에서 계속 들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들어갔다가 1.5%는 1, 2% 올라가는데 주가가 비탈력적이면 팔고 나와서 박스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박스컴 플레이를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권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LTE 도입할 때도 KT나 SKT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6%에 사서 3%가 떨어지면 주가가 더블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기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배당만 먹겠다는 투자로 들어갔다가 투자금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그랬다가 배당만 먹고 어프로치하다가 예상대로 실적하고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그냥 2, 3년 장기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피탈 게인은 캐피탈 게인으로 의미 있게 나고 배당은 배당도 챙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꼭 먹고 알먹고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5. 몇 프로요? 6% 정도 됩니다. 6%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어제가 우리 김홍식 상무님의 생일 날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챙겨드릴 건 별로 없고요. 파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파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쓴맛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커피를 좀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이거죠. 운조커피. 한 잔 드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금융수자의 김홍식 상무님과 함께 오늘 5G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시작할 때 많이 분노하셨던 분들 또 들어보시고 이건 맞는 것 같다 혹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논리가 괜찮으시면 한번 잘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세요. 네. 어떡하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5G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사까지 한번 언급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김홍식 상무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